다 먹은 거야 다음 시야 땐 똑바로 해라 진짜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오늘 바디 또 잘생겼어 강남의 자랑 강남의 보물 미래의 대통령 안녕 시우 엄마 어머니 시우야 선생님 어디 가셨니? 선생님 아직 안 오셨는데 아직도 안 와 아주 오기만 해봐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창간 수업 있는 날이라 일찍 오셨네요 아니 지금 몇 시에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늦었다고요? 1분 늦었네요 교장 선생님 호칠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는 1분 1초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애들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네? 이사장님한테 전화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영준아 시우야 늦어서 미안하다 시우야 늦어서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수완아 그만 먹어 네? 그만 먹으라고 제가 뭘 먹었는데 뭐 왜? 뭐? 사과 먹게? 왜? 그만 먹으라고 너무 많이 먹었어 너 어머니 다 사과했습니다 시우야 시우야 엄마가 비행기 티켓 끊어왔어 여름방학 때 미국 아이돌리그 투어 좀 갔다 오자 아 진짜 아유 제가 교무실에서 이 생활기록부를 좀 띄워봤는데 네 아니 우리 시우한테 나 지금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뭐라고요? 행동발달사항에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리더십이 약함? 왜 우리 시우 스펙에 스크래치를 내요? 당장 고쳐줘요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이거는요 이 교사인 저의 고유고난입니다 어떻게 이사장님한테 얘기해야 고쳐줄거에요? 당장 고쳐 써달라고요 아 좀 하지마 시우야 내놔 아이 줘 그냥 내놔 아 진짜 밀당하는 시우 아 그냥 아들인데도 막 끌려 끌려 아 끌려 이런 것 좀 하지마 아 하긴 특목고에서 요즘 성적 위주로 보지 무슨 이딴 거 신경쓰나? 아주 마음대로 적어요. 적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아유, 엄마. 좀 그만 좀 해요. 뭘 그만 좀 해요? 뭘.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용준 엄마. 어머, 내가 깜빡했는데. 이번 논술 클래스에 자리가 하나 됐어. 이번 달부터 용준이 넣어줄게요. 아우, 내가 이렇게 깜빡한다. 어머, 진짜요? 아, 수한 엄마. 그럴 수도 있죠. 참아요. 뭐, 뭐라고요? 어머, 같이 욕할 땐 언제고. 아주 박쥐가 따로 없네. 박쥐가 따로 없어. 뭐요? 박쥐요? 지금 다 했어요? 이 여자가. 어머, 이 여자가 어디에 밀어? 오, 그렇게 쳤어? 한 번 너 불구경하고 있는 나. 난 몰라. 난 몰라. 아주. 어머니! 단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머니가 싸움을 붙여놓고 나몰라라 하는 행동은 정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국정원 국회 조사 45일 중에 무려 열흘 동안 허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가관입니다. 오, 그래. 네, 말 참 잘한다. 아줌마가 이번에 강남의 빌딩, 고층빌딩을 하나 세웠는데 어떻게 빌딩을 세우는 느낌으로 네 머리를 좀 세워야 돼요? 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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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Even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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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ñ 시즌2 우승자 악동미션 시즌3 우승자는 누구지? 당신!